안녕하세요. 생명과 레이스를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정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10일 학력평가 총평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고요.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기조, 대부분의 모의고사, 수능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인 문제에서의 출제자의 의도는 대부분 기본 개념의 이해와 암기를 묻는 것, 이번 시간도 당연히 그런 기조를 따르고 있고요. 일부는 제시한 자료가 새로운 형태라 다소 당황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도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대비할 유형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특히 수험생 입장에서 신유형으로 느껴졌을 법한 10번과 15번은 항상 고민이죠. 선생님, 신유형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매년 저도 그 질문을 받아요. 그럴 때 강사인 저 또한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막막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자면 왜 강사들은 과목을 막론하고 매일 꾸준히 또는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루틴을 잡아서 최소 2,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이 꾸준히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는가 그 이유는 기본 원리의 이해와 반복만이 신유형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은 강사들이 대비시켜드리지 못했다라는 거거든 강사들도 그걸 인정을 하고요. 항상 평가원이 우리보다 앞서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유형을 나름 대비한다고 하려면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 반복. 그럼 여기서는 이해 못한 게 있나? 사실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신유형을 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럼 이제 다시 수험생 입장으로 돌아가면 그럼 무엇을 반복할 거냐? 어떻게 반복할 거냐?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 발생하겠죠. 그런 점들을 강사들의 캐스트를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은 일반적으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즉 평가원 시험에서는 유전 쪽에서 킬러 4개 비유전 쪽에서 기본 문항 B킬러 포함해가지고 16 플러스 4로 보통 나뉘어요. 유전 킬러 4개, B킬러 16개 이런 식으로. 근데 학력 평가이다 보니까 킬러가 17 돌연변인 문제와 18 DNA 상대량 2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전 16, 19, 막전약 근육 출원 문제 합의 4개를 중킬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체감 반응과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강사의 기준이라고 주관적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이로는 보통이었고요. 최근 출제되는 문제 스타일을 보면 출제 기조가 기호를 많이 씁니다. 기호를. 중킬러 킬러 쪽에. 그리고 DNA 상대량을 더한 값 이라는 자료 자체가 세포분열족이든 아니면 사람의 유전 가계도 돌연변이든 매우 최근에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DNA 상대량을 더한 값? 주목할 만하죠. 그리고 비유전 쪽에서는 최근 작년 올해 생태계 쪽에 방연구 계산 문제 출제비인 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 또한 올해 컨텐츠에 RGB 그리고 또 철철실모 시즌 이런 다양한 자료 쪽에 방연구 계산 문제를 평가원 출제 기조에 맞추어서 문제수를 좀 늘리고 있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문항을 단원별로 보면 뭐 특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평가원 문제에서는 보통 1단원에서 2문제 2단원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단원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고 5단원에서 4문제를 출제했다는 게 약간의 특이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에 5월 10일 학류평가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내일 이제 해설강의를 촬영하게 되는데 해설강의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평 대비 또는 이후 전략이 여러분의 입장에선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비킬러, 중킬러, 킬러 그리고 전체적으로 20문항을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6평 대비와 6평 이후에 학습을 할 것이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킬러 문항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겠냐 실수 없이 맞추는 거죠. 실수 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킬러라고 하면 16문항 정도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14개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14개 내지 16개를 실수 없이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론 복습만 해서는 안답니다. 속전속결 스피드의 개념을 이용해 가볍게 압축해서 이론 복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RGB를 매일 또는 격위로 풀면서 문제풀이로도 기본 문항, 비킬러 문항을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미 이론적으로 매우 탄탄하다면 속전속결 스피드의 개념을 활용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반드시 문제풀이인 RGB로 비킬러 문항에 대한 훈련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RGB를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매우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풀려. 그 다음, 중킬러 및 킬러 문항의 경우에는 일단 강사들의 스킬 그리고 논리 구조를 어느 정도는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종철 강사가 얘기하는 스킬과 논리는 철철 개념 또는 캐치킬러라는 두 강좌 두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킬러로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킬러로직을 먼저 수강을 하셔서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최소 60%는 습득한 상태에서 수업을 일단 알아들여야 되니까 자료 분석의 기술로 메인 강좌를 활용해 주시고 만점 시퀀스로 비킬러 모의고사인 RGB와 병행하여 격일로 풀어주시면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캐스트를 보시는 분 중에 이미 마음속에서 킬러는 나는 접었어, 버릴 거야 라는 분들도 킬러를 모두 버리지 마시고 선별해서 할 만한 킬러와 아, 이건 진짜 다른 감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나한테 큰 시간 데미지를 주니까 이건 그냥 한번 접어볼까? 라는 걸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모두 버린다는 것보단. 그런데 그러려면 강사들의 캐스트나 킬러 수업에 대한 걸 계속 듣기는 해야 돼. 내가 이 킬러가 어느 부분이 내가 약하고 어느 부분이 할 만한지를 알려면 킬러 수업을 어쨌든 듣긴 들어봐야 선별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문항을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내는 걸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조절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걸맞는 컨텐츠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RGB, 비킬러 모의고사 15번 안에 푸는 걸 목표로 해서 계속 훈련해 주시고 만점 시퀀스 킬러 모의고사 4문제 킬러를 20분 안에 푸는 걸 목표로 각각 훈련을 하다가 띄엄띄엄 또는 특정 시기에 철투, 철미, 실전 모의고사 같은 강사들, 학원들 또는 사이트들의 전체 사설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시간 조절 연습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동안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는가 점검용으로 이런 사설 실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활용 방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속속 스피드 개념은 필수 이론만을 압축해서 12강으로 진행을 하고요. 잡은 길은 킬러 로직을 적용하는 훈련 심화 강좌입니다. 그리고 RGB와 만점 시퀀스는 격율로 매일 해주면 비킬러와 킬러에 대한 훈련을 골고루 할 수 있겠고요. 본인이 아직도 만시를 하지 않아서 킬러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면 일단 해보세요. 사실 저와 같이 강사들이든 또는 수험생이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서 미룬다기보다는 완벽주의자적인 성격,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미루는 거거든요. 이를 미루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게을러서가 아니랍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완벽주의자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말이지, 여러분들이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준비하고 들어간다. 그게 더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일단 구태열한 편이지만 부딪혀 봅시다. 킬러 내문항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풀지 못하겠죠. 맨 처음부터는. 그렇다면 자기가 적절하게 방법을 모디파이해서 나는 세포부를 쭉, 그 다음 가게도 쭉 자신의 방식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참고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준이 필요하니, 가이란이 필요하니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게 법칙이고 규칙이고 이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철추설명의고사로 한 주에 1, 2회씩 하반기에는 꾸준히 사설목을 활용해 주시면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조절하는 것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조절은 생각만은 갖고는 안 되거든. 자기가 계속 경험을 해봐야 돼. 목표는 수능입니다. 6평 이후에 아마도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수험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상반기 또 탄탄히 하고 계신 분들은 큰 걱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유형은 상당히 걱정이 많은 유형일 거예요. 개념 학습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6평 전 이 영상을 보신다면 기본 문항 14개를 실수 없이 나의 실력으로 맞춘다는 마음으로 6월 평가를 활용하세요. 그냥 찍어서 맞춘다는 느낌보다는 개념을 먼저 완강해 주시고요. MDGC의 비유전 기출분석 및 강의를 선별적으로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비유전만큼은 그리고 개념 강좌에 대한 전체적인 1회독 정도는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6월 평가한 이후에 줌킬러와 킬러 학습을 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는 과정 중에 뭐에 경중을 둬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 유전 학습을 저는 아직 6평 이전에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죠. 6평 이후에 유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념은 알아요. 근데 유전에 대한 문제풀이 아직 한 번도 또는 제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영상을 6평전에 보신다면 6월 평가원 목표를 비유전 14개, 유전 6개 중에 쉬운 유전 2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세포분열 쪽에서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 유전 2개를 목표로 해서 합의 16개를 내가 나의 실력으로 맞추겠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매일 꾸준히 RGV라는 빅킬러 모의국사 컨텐츠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평 유전 학습 전략은 유전을 집중 학습해 주십시오. 기존에 하던 걸 꾸준히 하면서 그리고 유전 직중 학습이란 건 세포분열과 사람 유전까지를 직중 학습하라는 거예요. 이제 유전을 6평 이후에 시작을 하는데 유전병까지 완벽하게 또는 충분히 하긴 쉽지 않아요. 단계를 밟아서 갑시다. 9평 전까지 세포분열과 사람 유전 쪽을 기출 학습 위주로 또는 만점 시퀀스를 활용해 또는 자분결화 등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유전병은 선별에서 학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전병은 통합적인 유전 현상들을 다루기 때문에 꽤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유전병을 모두 섭렵한다는 것은 사실 6월 평가원 이후에 유전을 시작하신 분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이 유형의 유전병 문제가 나온다면 시대볼만 해 라는 특정 유형의 유전병만 선별에서 학습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6월 평가원 이후에 본격적인 생명학습을 합니다. 저는 반수생이에요. 저는 상반기 때 생명과학을 거의 공부를 안 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6월 이후에 본격적인 생명학습을 한다면 일단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속속 스피드 개념과 철철 개념 및 캐치킬러 강좌의 킬로로지 강의를 선별에서 학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꾸준히 RGB 푸는 걸 무조건 해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2등급까지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D-100 대략 수능 보기 3개월 전에 나옵니다. 최종점검 D-100이 원래 최종점검이라는 이 교재는 9월 평가원 이후에 파일 교재로 나왔던 건데 작년까지는 올해는 컨셉을 살짝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일찍 선보이려고 합니다. 최종점검 D-100 비유전의 완성과 유전의 선별학습을 목표로 2등급 목표로 안정적인 2등급 목표로 제작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활용해서 6월 이후에 본격적인 생명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이 용어, 이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나 노력은 하지 않나? 노력의 질과 양의 차이가 있겠죠. 꾸준함? 중요한 거 알아. 나도 꾸준하게 하고 싶지.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아유,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체력관리는 내가 잘 못했네?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이제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력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체력이 곧 점수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나머지 후반전을 힘차게 달려 올해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수능 대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체력관리 체력관리 трone 재밌게 Peach